저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테일러 와이너리에 와서 포트와인을 한잔합니다 오늘은 와이너리에 갑니다 포르투가 포트와인이 유명해요 그 포트가 포르투에서 나온 와인이어서 포트와인입니다 포르투에서는 와이너리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는 샌드맨 와이너리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는 테일러스 와이너리 이렇게 두 개가 유명한데 테일러스 와이너리에 갈거에요 왜냐면 거기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어 가이드는 상관없는데요 아내가 좀 힘들어해서 한국어 가이드 있는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보시죠 자 여러분 테일러스 와이너리 아까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와이너리들이 다 한 가문의 것들이래요 그래서 들어가면 테일러 가문에 대해서 역사를 배우고 또 포트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역사는 관심 없는데 와인은 또 한 두 잔 준다니까 들어가 보시죠 여기가 조금 더 고가래요 여기가 조금 더 아 와인이 고가래요 투어 가격은 다 똑같고 15,600원 그리고 와인은 와인 꿀팁은 여기서 사는 것보다 시내에서 사는게 더 싸다고 합니다 사람이 저희밖에 없어요 술 냄새로 가득합니다 아주 여기가 진짜 화가암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1년 내내 서늘한 기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텅처로 빌렸습니다 저희 밖에 없죠 구독자분들 그거 보여드리려고 텅처로 빌렸습니다 이게 3번인가 봐요 누르면 돼요 여기 다 해보셨죠 이런거 도르밸류 도르밸류 상류에 포도밭이 있대요 여기 포르투에서 쭉 들어가면 포르투는 여기 해변이거든요 아 해안가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엄청 유명한 포도 산지가 있대요 저걸 따라오시면 엄청 큰 통이 있거든요 와인 13만병의 와인을 담을 수 있고 통 만드는 나무만 오크 나무가 3톤이 들었대요 3톤 우리 예전에 파이렐베르크에서 큰 술통 봤잖아요 그거는 세계에서 제일 핀거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네 그거는 그거보단 작다 그거는 엄청 컸던거야 여기가 이제 오 여기서 뭐 이렇게 셀피 이런 셀피존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메일로 보내주나보네 이름 좀 적어보세요 대부분에 포트와인은 레드와인이 먹고요 달콤한 맛이 있어서 디저트와인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랑 치즈 이런거랑 많이 먹고요 일반 와인들의 도수가 한 12도 정도라면 포트와인은 미스키, 럼을 섞었기 때문에 한 18도 정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독해요 너처럼? 예에스 여기 테일러스는 빈티지 포트가 일어납니다 빈티지 포트가 뭔지 몰랐는데 그 모크통에다 수상시킨게 아니라 거기에 또 와인이 생성이 됐었는데 그거를 또 유리변에 담아서 그 후에 이제 몇 년 숙성시켜서 먹는게 빈티지 포트라고 하네요 여기가 그게 유명하대요 하지만 되게 오래된 곳들이 있어요 여기 엄청 비싸요 여기 2000년 2004년 2011년 이거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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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아까 저쪽 보니까 더 오래된게 많던데요 여기는 1966년 속에 비어있는거 아니야? 몰라 가져가줄 수 없어 응 속에 비어있는데 이런거 사서 이런거 사서 돈 띄워가지고 팔아버지 근데 우리가 숙성시키면 아무도 안사겠지 유명한 사람이 해야 어젯밤부터 계속 여기가자고 조르더니 아주 행복해하는군 아주 재밌네요 제가 세계유주하는거 중에 이게 제일 재밌네요 진짜로 애주가이 와인 별로 안좋아하는데 포트와인은 맛있더라구요 여러분 포트와인 한번 사드셔보세요 와인은 사실 술맛보다는 떡떡하고 싫어할 수 있는데 달달하면서 포도주스에 소주통을 마십니다 세단얘기죠 이제 시음하러 갑시오 우와 예뻐요 이렇게 휩분돼서 시음해? 두자식길 됐나? 응 그랬던거 같아요 20포도 주나? 안줄거 같은데 50포도 달라야지 노양심 15유로 내고 얼마를 먹을려고 초 그래야될거 같아요 이거는 식전에 먹으면 좋으네 힌트왔네 힌트왔네 이건 디저트랑 치즈같은거랑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이거는 디저트랑 치즈같은거랑 먹으면 좋다고 하네요 달다 달다 두자 먹으셔야겠다 맛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단단하고 이제 네 술은 다 놔야돼 단데 끝맛이 독해 그 위스키에 쓴맛이나 이거는 그 봉봉에다가 소주탕 맛이에요 네? 청포도 봉봉? 청포도 봉봉에다가 소주탕 맛이고 천천히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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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을때 먹던 포도주스 포도주스 델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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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스 소주탕 맛입니다 반지 보이시죠? 반지이죠? 반지죠? 치한다 치해 치하는게 뭐냐 취하는거지 일부러 기억을 보려고 하는겨 안귀여워 알지 못하나 안귀여워 아.. 치한다 33살 원래 치한다고 해 누가 그래? 귀여워 보일 때 하는게 너 누구한테 그렇게 끼어버렸냐? 포르투 대학교 학생들은 다 망토를 두르고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마자마 입듯이 신기했어요 지금 방금 봤는데 1학년만요 1학년만이에요 그래서 해리포터를 만든 그 조이케 롤린이 아마 저런 복장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을거라고 얘기하더라구요 여기 포르기 오늘의 장소에 공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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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덕힘을 먹으러 강가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갑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Russians 포르트 인스타 졌지 따롷 10년! 10년! 음식 먹기 전에 취할 수 있어! 어느 정도가 더 좋지? 버버리카다! 많이 주시네! 많이 주셨네 진짜! 대부분 이만큼 주시던만! 보통 이만큼은 사면 오거든요? 이거 얼만지 궁금하다. 가격 안 봤는데 또? 이만 원하냐? 테이스팅하는 내 와이프가 아깝다고 남기지 말라고 많이 주셨어 근데? 이미 많지 약간 취하네 칼렘 이 옆에 있는 칼렘 양조장 칼렘 양조장에 빈티지 와인 빈티지 와인은 병에다 추성시키는 빈티지 와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식하죠? 어제 배웠거든 앞으로 저는 포트 와인만 마실 겁니다 언제는 알자스 리즐링만 먹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와인 진짜 일도 모르는 농총이었는데 세계여행하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위에 딱 와인 찍하면 리즐링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포트 빈티지 있나요? 나 이렇게 해야지 아주 고기 먹어서 신나셨겠군 못 먹어서 내가 좀 아픈 것 같으니 와인은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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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튀김이 나왔습니다 깔라마리 오징어 튀김이 나왔습니다 와스파게 씌워서 진짜 맛있어 소스가 맛있지? 맛있는데 아시글만 여기는 포토스팟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다리가 매우 짧지만 제가 항상 롱다리로 찍어드리죠 쇼다리 영상과 사진의 차이를 보시죠 여러분 두둥 아무거나 좀 해봐 아무거나 챌린지 해봐요 다단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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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잔망스럽다 다단딴 바라지 바라지 다단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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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포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